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오뎅으로 흥한 새끼 오뎅으로 망한다 딱 딱 그런거 잡아왔습니다 지금은 도망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친이 임신을 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조심을 하라는 의미로 얘를 불러가지고 가랑이 드립을 좀 쳤는데 이걸 가지고 울고불고 파혼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원제 어머니가 혼전임신은 여자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4살 연하의 여친이 얼마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고 있던 그런 예비신랑입니다 아니 날짜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저희 엄마가 결혼 인사를 하러 온 예비며느리한테 혼전임신은 무조건 여자 잘못이다 조신했어야지 몸을 네가 차 함부로 굴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아이도 치울거고 파혼 났겠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고 진짜 감당이 안돼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얻고자 부끄럽지만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일단 저희 형수님의 경우 형수님도 혼전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래도 그 이전의 결혼 날짜를 먼저 잡아서 그런건지 저희 엄마가 이때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어이고 그래 이제 진짜 우리집 사람이 된거 같다 이러면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며 반겼는데 저희 여친은 날짜를 잡기 전에 먼저 임시를 해가지고 그럴겁니다 아니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저 때문인거 같은데요 실은 제가 그래요 평소 어머니랑 대화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랑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여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어 못난이라고 하나 있는데 얘가 나 좋다고 엄청 따라다니거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왜 못난이를 만나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 되게 못마땅히 하긴 했죠 뭐 저한테 대놓고 말을 한건 아니지만 은근히 헤어지길 바란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만난지 불과 100일도 안되가지고 임신을 했다며 불쑥 눈앞에 나타나니까 당신은 그게 싫었겠죠 예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여자가 몸간수를 잘했어야지 이러면서 좀 심하게 뭐라고 하긴 했어요 좀 드립을 쳤지 근데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요 절대로 나쁜 의도는 그런건 아니구요 그냥 어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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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애한테 한마디 한다는게 엄마 급한 성격 때문에 말이 조금 강하게 그렇게 나와버린거죠 사실 제가요 예전에 사귀던 여친도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꽃이랑 과일 같은거 사들고 찾아갔다가 전 여친과 전 여친과 전 여친 엄마한테 거의 문전 박대를 당했구요 또 전 여친도 자기 엄마가 하라는대로 중절해버리고 거의 잠수를 타다시피 하면서 자랑 헤어졌거든요 아마 바로 이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여친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저희 여친은 지금 아이를 치우겠다며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요 또 여기서 저희 어머니를 탓할 수는 없는게 얘가 좀 못나긴 했어요 거기다 뚱뚱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안드는 데다가 전날 그런 트라우마까지 겹쳐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저는 뭐 당연히 이런 엄마를 이해하지만 문제는 여친입니다 여친한테 전날 우리 엄마한테 있었던 그 트라우마에 대해 말을 할 수도 없고 중간에 깨가지고 정말 난감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 참고로 결혼 날짜와 장소는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씨 피임도 제대로 못하는 개 멍청한 놈한테 불쌍한 여자가 두 명이나 피해를 받네 아이씨 거지같아 댓글 이 쓴이가 거지같은 건 나도 100% 동의해요 근데 피임은 같이 하는 겁니다 즉 잡자들끼리끼리죠 2번 아니 여자가 뭐 자웅동체라서 자기 혼자 임신했습니까? 게다가 쓴이는 이미 전여친도 임신을 시켰었네 아랫돌이 간수 못하고 돌아다니는 건 바로 자기 아들인데 왜 엄한 다른 사람 딸내미 탓을 하는 거야 당신은 엄한 미쳤어요? 댓글 이거는 쓴이 어머니가 아니라 100% 쓴이 탓입니다 어머니가 뭐 애초에 그런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본인 나름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방어심리로 저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만나는 여자마다 다 임신을 시키면서 자기 엄마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쓴이가 미친 거다 이거예요 3번 헐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임신 공격 레전더네 4번 아니 아들이 여친을 혼전 임신 시킨 게 두 번이면 지금 이게 누구 잘못인 건지 정말 감이 안 오는 건가? 심지어 큰아들도 혼전 임신 결혼이네 5번 현 여친은 네가 예전에 전 여친 임신 시킨 거 알고는 있냐?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겠지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럼 자기 엄마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 자체가 말을 안 했다는 증거겠죠 그러네요 6번 전 여친 혼전 임신했다가 헤어지고 낙태한 거 알면 그 이후로 피임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가? 어? 아니 도대체 왜 피임을 안 하는 거야? 엄마가 트라우마 생길 정도인데 피임을 또 안 했네? 님 어디 모자란 거 아니죠? 아니면 뭐 뇌를 피임해 버렸나? 7번 미친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으면 지 아들내미 새끼 뒤통수를 후레 갈기도 모자랄 판인데 여자 탓을 하고 자빠졌네? 그래 이런 게 바로 땡충이지 8번 다 떠나서 전 여친 중절하게 만든 거 얘기 안 하고 이대로 결혼하는 거면 이거 사기 아닌가요? 어? 사기 결혼이잖아 추가 뭐 제가 욕을 먹을 거라는 건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가 좀 지나친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직 30초반에 자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간 거죠 사실 그래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말은 많이 했다지만 저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 자취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도 없이 덜컥 아파트를 계약하는 바람에 제가 모은 돈까지 다 쏟아 부어버리고 그 이후 매일 토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말도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한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여기서 결혼해버리면 엄마 아빠 당신들이 나가야 할 판이니까 근데 뭐 당장 나갈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저도 고민입니다 어른이니까 한마디 한다는 게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이 강하게 나간 건 이해를 합니다만 아니 뭐 사실 저희 엄마도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형을 19살에 낳았나 봅니다 아무래도 갱년기 같은데 지금 계속 화가 난 상태라서 뭘 어떻게 맞춰야 할지 감도 안 하고 제가 지금 진짜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요 뭐 그래도 여기서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여친이 모서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연애라 그런지 저를 마냥 좋아해 줬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달래면 잘 풀렸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잘 달래면 어떻게든 풀어질 거라고 했다 이거죠 아마 풀어질 거야 풀릴 거야 끝으로 뭐 저한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뭡니까 어? 아니 이미 임신까지 했는데 그럼 뭐 애를 지우라는 겁니까? 아니 고민 좀 들어달라 했더니 비꼬고 저주나 퍼붓고 뭐야 이게 보니까 남의 일이라고 말을 너무 심하게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다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 알고 계세요? 명심하라 이 말입니다 에이씨 그리고 제가 지난 분문에 썼죠 이미 저희는 예식장이랑 날짜 이런 걸 다 정해놨기 때문에 파혼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마세요 댓글 1번 아 이 그지같은 인간 트라우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보니까 전 여친이 부잣집 딸내미였고 그래서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번 여친은 그런 것도 아니고 만만하니까 철저히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트라우마는 개뿔 지금도 봐봐 지 아들이 쏟아부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 떡하니 차지하고 사는 거 봐라 어? 그런데 이 자식은 아직도 자기 엄마를 모르네 평생 너나 그러고 살지 남의 집 딸은 도대체 무슨 죄냐 만약 결혼한다 쳐도 그래 인연은 반드시 끊고 살아야 해 애 딸린 이혼 남태기 싫으면 말이지 내 말 알겠냐 이게 네 마지막 희망이다 2번 니마 잠깐만 지금 여친이 문제가 아니고 니돈 다 털린 것 같은데요 3번 미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써놨네 니넘마 트라우마를 만든 건 바로 너야 너 여친한테 이따구로 말하는 것도 완전히 미친 것 같고 야 저 여자 도망갔으면 좋겠다 아니 왜 안 가는 거야 자존감이 없나 저런 소리를 듣고도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울기만 하고 도망을 가야지 4번 스무살 이전에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혼전 임신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도 형도 그렇고 이런 것도 유전인가 아무튼 참 그래요 뭐 어쩌겠어 망하는 거지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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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